103.5 9.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옥돈연구소 거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경님이요 센터장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옷 색깔은 약간 빨강의 채도와 명도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핑크핑크하고 있습니다 핑크 의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없어서 그냥 핑크로 약간 의미를 어저께 그러니까 2500을 넘어서는 후반 구간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빨간색을 입기에는 또 그냥 또 그 색깔만 보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걱정 그래서 약간 지금 색깔이 좀 빠졌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2270에서 2500 10포인트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베어마켓에서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 좀 약세 흐름이지만 다시 또 반등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반등은 하락하기 위한 반등이지 않을까 그래서 디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 10%에서 15% 그런데 2270에서 2500이니까 맞습니다 일단 베어마켓 랠리는 뽑을 만큼은 뽑았고요 여기서 우리의 바람은 더 갔으면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일단 앞에 우리 앵커님이 방송했지만 거기에 한 줄로 응원한다 더 올라가길 바라는 그러니까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금 뒤에서 응원하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기에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59,000원 이하 내려와서 단기적인 살짝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등도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기 위한 반등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63,000원 뒷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보수적으로 공격적인 것은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은 오늘 9시 반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7월 미국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요 너무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좀 잔잔하게 하고 있는데 이 재료가 클까요? 오늘 9시 반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을 급등시킨다든가 급락시킨다든가 만약에 급락한다 하더라도 밑꼬리 달고 오늘 밑꼬리는 못 달더라도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는 또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봉은 단기 고점 주봉은 주봉 에너지는 아직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한번 미국 증시 들어가보시죠 다우지수는 3만 3천 포인트를 저항으로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정말 재미없게 8월 1일 날 3만 2천 9백 70포인트를 갖고 한 거래일 한 5, 6 거래일 내내 지금 3만 3천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 에너지는 어느 정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봉 에너지소는 저점 3만 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한 10% 올라간 흐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아닌가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기대하는 3만 4천 희망 섞인 얘기 3만 4천 라인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정말로 미스터 마켓이 개인 투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탈출하라는 자리를 주는 게 아닌가 즉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일이 일단 오션 만기일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미국 증시도 앞으로 한 1주 정도는 변동성 주다가 2주 3주 자리에서는 다우저스 산업지수는 3만 2천 포인트를 다시 향해서 그러니까 8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흐름이 예상을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3만 4천에서 눈높이를 좀 낮춰서 예전 고점이죠 6월 초에 고점 자리가 형성됐었던 자리가 3만 3천 2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3만 3천 25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 3만 3천 5백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보시고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선수들의 영역으로 보여서 일단 불득점 다수분들이 듣는 라디오에서는 지금은 주식시장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서학개미분들 입장에서는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독이 될 가능성이 그리고 계속 횡보하면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강세단에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그래도 소장님 앞에서 또 많은 청취자 앞에서 했을 때 제가 시험 적중률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 넘었을 때를 생각하면 제가 틀리지 않고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슈팅?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여기서 많이 올라가 봤자 소장님도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미국은 이평선을 200일을 안 두고 240일 선을 이렇게 주로 보는데 3만 4천이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데 또 이렇게 가면 또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3만 1천 포인트 3만 포인트에서는 그 자리를 보면 정말 높은데 지금 자리에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리스크가 크다. 네. 선물 옵션 트레이딩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6월 첫째 주 자리 3만 3천 250포인트 그러니까 3만 3천을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상단 그게 확인되면 또 더 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3만 2천 포인트 이렇게 레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고요. 그랬는데 정말 이 고비를 다 넘기고 이 3만 2천 3만 3천까지 됐다면 또 새롭게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렇습니다. 또 영점 조정을 하면 되겠죠.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고점에 있는 분들은 기대감을 갖고 그래도 여기서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고점에 물려 있는데 여기서 손절하시거나 청산하라고 해도 못하시거든요. 못하죠. 그러니까 좀 버티시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게 끝났나 보다 하고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저점 대비해서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욕심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12,5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12,855포인트까지 8월 8일 날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12,5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방송 라디오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반등하면서 청산을 해서 익절 수익 청산도 하셨고 지금 이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계실 텐데 한 번은 더 투자할 자리는 저는 나스닥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막 쫙쫙 무너지기보다는 한 12,200에서부터 12,000포인트 사이에서는 또 단기 반등세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을 먹고자 했다가 투자 내공이 깊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도 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드시려고 했다가 대응을 잘못하시면 반등했다가 확 무너지면서 11,600포인트까지 또 다이렉트로 밀릴 수 있는 구간이 8월 셋째 주, 넷째 주, 9월 초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나스닥 관련 종목들도 여기서는 좀 반등 들고 있는 분들 똑같습니다. 다우저산업지수처럼 들고 있는 고점에 많이 물려계신 분들은 좀 버티시다가 아니다 하고 정리를 하시고 익절 관련 청산 관리를 하시고 포지션이 저점되어서 대응 잘하신 분들은 여기서 뭘 더 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기술적으로는 체크하셔야 될 게 7월 21일 날 고점 자리인 12,060포인트를 만약에 내려온다면 반등 후 11,500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전략이 좀 달리 위쪽으로 좀 위로 올라간다. 열린다면. 열린다면 5월 4일 고점 자리인 12,985포인트. 그러니까 12,855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 13,000을 돌파해서 13,500포인트까지도.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122평, 13,500자리가 8% 반등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룸까지도 미스터 마켓은 여차하면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8%면 개별 종목 하면 10에서 20%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그렇죠. 요즘 미국은 그래요. 욕심내서 할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12,000에서 12,200포인트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면 그냥 물려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방은 또 확 떨어지기보다는 12,000대 초반에서는 한 번 또 뿅 오르고 이제 간다라는 거고 세컨다리, 얼터너티브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시장이라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2,800, 12,850, 900 이 라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13,500까지는 또 옆으로 가든 위로 갔다 올라가다 하든 또 룸이 또 나온다. 네. 9월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9월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많아서 그래요. 지금. 네. 그런 흐름을 미스터 마켓이 이용하지 않을까. 1봉상 단기 저항구간은 만들어진 건 맞지만 주봉에너지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 차별의 장소에는 계속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 차별의 장소를 막 쫓아가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체력 소모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수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은 9월 fmc까지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아서 8월 9월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시장을 선도하는 미스터 마켓의 등급들이 있는데 s등급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이고 a세력들 bc 이런 미스터 마켓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오길 바라면서 마지막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법안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하원 통과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리들이 긍정적인 거리를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마지막 탈출 자리를 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봤자 이따 코스피 지수 라인을 제가 이미지 발효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구간에 저항 구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에 힘쓰자라는 강보센터장의 의견이셨고요. 코스피로 가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는 2270포인트에서 그래도 한 두 달 7월 4일을 저점으로 해서 8월 9일까지만 한 달하고 조금 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506포인트를 8월 9일 고점으로 해서 지금 2480 구간을 지지할 것인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면 잘한 겁니다. 엄청 잘했고 60일 선도 뚫었고 그냥 할 만큼은 했어요. 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방송 청취하신 분들은 원유 하방에서도 수익도 나시고 중국에서도 수익 나셨는데 고점에 물려계셨던 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2500을 터치했으니까 2600을 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탈출도 하고 기쁠 텐데. 기쁠 텐데 좀 아쉽지만 본전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마이너스 10%에서도 손절 못하시고 마이너스 1%에서는 더더욱 못하십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때도 못하고 마이너스 1%면 조금만 올라오면 내가 원금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버티시는데 사실 그게 참 신기한 게 누군가가 카메라로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 평균 단가의 0.5에서 1%까지만 올라갔다가 그대로 무너뜨리는 게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을 하셨어야 되는군요. 저희도 줄이니 쇼 여러분. 은 ETF 보셨죠 여러분. 저를 보다가 제가 이제 손절을 하면서부터 지금 15%가 또 올라오면. 맞습니다. 다 여러분들 뒤에는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 있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뒤에는. 그렇죠. 일단 코스피 지수를 짚어보시면 되게 중요한 자리가 지금 형성된 게 6월 13일 날 장대 은봉입니다. 6월 13일 장대 은봉이 저가가 2,504포인트고요. 고가가 2,550인데 이 캔들에 미스터 마켓의 생각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4포인트 저점 자리를 8월 9일 날 2,506포인트를 올리면서 그 전에 저점 자리를 은봉 저점을 일단 올리는 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십자도찌의 저점 자리가 2,583. 6월 10일 날 저점 자리가 2,583포인트입니다. 저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열어놔도 괜찮다라는 게 그동안에 제가 기술적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패턴이 과연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 왜 자신감이? 일단 2,270포인트에서 2,500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끌고 왔지만 여기서 2,550을 훌쩍 넘는 흐름은 저는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적중률을 높여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투자 비중의 30% 정도만 대응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6월 10일 날 나중에 캔들을 지금 화면은 안 나오는데 6월 10일이 있고요. 6월 11일이 있는. 13일이 있는데 월요일이 있는데 6월 10일 날을 보시면 이게 십자가처럼 돼 있잖아요. 돛지입니다. 돛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 날 갭다운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날 폭락이 나왔죠. 그렇죠. 이때 많은 개인 투자들이 너무 슬퍼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대를 꺾어버렸는데 지금 우리의 딜레마는 이 갭. 그러니까 2580에서부터 뚝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메우러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시대를 좀 하고 싶은데. 충분히 에너지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좀. 왜 이번에는 안 불러주세요. 왜 자신감을.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보시면 제가 확대로 해서 2590과 2530, 2470, 2410 마디가들이 있었는데 2470을 이겼고요. 이제 2530은 바로 2509까지 올라왔으니까 6까지 올라왔으니까 턱 밑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80, 90레벨을 올라가려면 정말 사실 이게 만약에 주가지수가 2276에서 만약에 그걸 발바닥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왔냐 했을 때 저는 한 목까지 왔다. 그런데 보통 어깨에 팔아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0을 넘어서는 구간은 목에서 어깨 사이 정도지 않을까. 그럼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다리가 2580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만약에 이게 SNS 방송이면 좀 더 디테일. 라디오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공중파였기 때문에. 라디오인 점을 감안해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좀 더 보면 확인할 자리가 있습니다. 8월 3일 날 고점 자리가 2461포인트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고점 자리가 2463포인트입니다. 즉 2460포인트를 만약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만약에 깬다. 그러면 2450과 30 그 레인지까지 들어가고 그 자리는 또 저로에 또 단기적으로 3에서 5% 정도 트레이딩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그 자리를 기다리는 게 지금은 현명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너무 포지션이 고점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 대응보다 포기보다는 좀 더 버텨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저점 대비해서 대응을 잘하신 분들은 2460 내려왔을 때 거기서부터 사고 싶은 종목들을 다시 반도체 섹터는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늘림이 나왔으니까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대응 또 인터넷주들도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도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늘림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월 10일 그리고 이게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열때 그냥 팍 시장이 무너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그걸 갭으로 그냥 확 뛰어넘어서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암흑이 왔었는데 그때의 그 구멍 어떤 개인 방송이라면 한번 해보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비중 50%도 싫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할 텐데 광고센터장은 일단은 신중 모드로 신중 모드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겠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다행히 저번 주 방송에 6만 3천 원 근처 왔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6만 3천 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6만 2천 6백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6만 3천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62평의 저항도 받고 있고 또 스토캐스틱이라는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에서도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고갈된 상태에서 5만 9천 원 이하를 내려가야 다시 삼성전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많은 미디어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5만 8천 6백 원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올라가다가 또 실패되면 5만 7천 원 라인까지 또 다시 한 번 내려오면서 반도체 섹터 들고 계시면 또 거기에 지금 포칩인가요? 칩포 동행이죠. 칩포. 4개 나라가 뭉치자. 4개 나라가 뭉치자 했는데 중국이 삐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미 삐졌죠.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부회장님이 이제 사면을 받으면 거기서 모멘텀을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뇌피셜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호재로 반영됐다면 5만 5천 7백 원에서 6만 2천 6백 원까지 올라간 거에 그 반영이 돼 있다. 킹 반영. 선 반영이다. 먼저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풀로 배팅하시거나 이런 거는 시행착오가 있으실 거고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 나온다고 해서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들고 있는 분들도 그냥 삼성전자 사실 7만 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삼성전자는 그냥 배당받고 그냥 2년 3년까지 본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소가리를 안 하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반등세가 좀 나오면 나는 탈출하고 싶다 하시면 이미 일단 배는 떠났습니다. 배는 떠났다고 저는 태극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시 6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천천히 탈출한다. 내가 대응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평단이 7만 원 8만 원 9만 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높다 그러시면 2년 3년 해가지고 그냥 배당 받으시면서 느긋하게 보시는 게 마음고생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 이 차트로도 이동평균선으로도 좀 아쉬운 게 이렇게 60일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도 또 극복을 못하고 또 무너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패배를 하게 되면 항상 좀 힘에 겨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고점 대비해서 하락세가 거의 2년 내내 하락했다고 하면 좀 그러고 1년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했고 5만 5,700원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 62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극복을 못했네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역추세 그러니까 역방향의 추세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리기에는 좀 버겁고 분봉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만 9천 원에서 5만 7천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시고 6만 원 근처 오면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또 60일 선 또 오면 또 팔고 그런데 122평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희망 섞인 기대감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만 버겁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까 말씀입니다. 그럼 더 걱정이요. 물론 2006년 2007년에 보면 삼성전자가 못 가고 멈춰 있을 때 다른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조선주들이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전망이라면 광고센터정에 코스피도 이게 비전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누구 좀 없을까요? 대타가 그때처럼? 뭐 원래 이 방송 코너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어저께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과도 그런 대화 내용이 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막혀 있지만 예전처럼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레인지에 막혀 있고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이 몇 개 보인다. 그게 2차 에너지 부분이 2차 전지 쪽과 그리고 바이오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얘기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자동차 섹터를 하나 더 보태면 어떨까 차트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시총이 좀 이게 워낙 반도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네요. 에코스피에. 소장님도 지금 삼성전자와 에스케아닉스 차트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사실 올라갈 거리가 사실 재료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시총 10위 내에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탄력으로 이걸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랬던 사례가 있었죠. 있었죠. 2000몇 년도였던 것 같아요. 6년 이럴 때 조선주들이 한번 달리면서 치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보면 또 그런 타이밍에 조선주가 달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또 맞지 않대요. 그래서 지수 대응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들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밤에 9시 반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기매트입니다. 그 이후에 시장 반응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웅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